그래 렛츠고 누군지 모르겠지만 일단 인사를 하는 인사 으아 잠깐만 왜 안먹어졌어 어 야 지뢰가 아 뭐야 지뢰가 있네 어허 나 확실히 PPC군은 데미지가 약해가지고 연사력은 빠른데 제대로 안박으면은 그냥 개죽음 당하네 호호 총할수가 많으니까 난사걱정이 없어 하지만 장전을 매번 해줘야되지 헐 헐 어... 어... 어...어... 와아... 화력.. 화력파애들 청와날 나오는거 보죠 끝났다네 호! 잘가 아이씨 뭐야 이 판 또있네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 어이구 어이구 렉이 좀 심하네 죽는게 진짜 일이라 지뢰 중자네 야 이 지뢰 중마라 도로로로로로로로로로